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자음 그, 크, 끄 첫소리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까마귀입니다. 까마귀, 크로, 끄지요? 가위, 끄, 끄, 그아 기구, 기, 끼, 키 중에 기지요? 그 다음에 구, 구는 넘버 나인, 구, 꾸, 쿠 중에 구 카트, 카트 꼬리, 꼬리, 구, 꾸, 코 중에 꼬 구두, 구두, 구, 꾸, 쿠 중에 구 커피, 커피, 거, 꺼, 커 중에 커 그 다음에 바나나를 까다, 까 가, 까, 카 중에 까, 까다 기차, 기차, 트레인, 기 그 다음에 코, 코, 크입니다. 꼬치구이, 꼬치구이, 고, 꼬, 코 중에 꼬, 꼬입니다. 다음 문제도 똑같이 첫소리를 찾는 겁니다. 고기, 고기, 미트, 미트, 고기, 고 그 다음에 도그, 개입니다. 개, 개, 개 중에서 개 스윙, 그네, 스윙, 그네 캐머로는 카메라, 카메라 코끼리, 코끼리 쿠키, 쿠키 꼬마, 꼬마 깨다, 깨다 awakening, 깨다 끄다, 끄다 불을 끄다 그 다음에 태그죠 꼬리표 꼬리표 꼬입니다. 꼬리표, 꼬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 코, 코로나 바이러스 코 그 다음에 스파이더는 거미 거미 가, 거, 고 중에서 거입니다. 첫소리를 쓰는 거죠 카메라에 카 카, 크, 아 쓰시면 됩니다. 크아 크아 쓰는 겁니다. 카 카메라는 카 그 다음에 웨일 이름은 고래입니다. 고래 고래 고 고 그, 오 그 다음에 하이트 하이트 키입니다. 키 키가 크다 할 때 키 크, 이, 키 테일 테일은 꼬리입니다. 꼬리 끄, 오 쌍기역의 오 frog은 개구리입니다. 개, 개 crow는 까마귀입니다. 까, 끄아, 끄아 furniture는 가구입니다. 가, 가 그, 아, 가 그 다음에 까치 맥파이는 까치 끄아, 끄아, 까 그 다음에 크랩 크랩은 개입니다. 개, 어이, 개입니다. 개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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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, 아 영어 알파벳에 큐, 큐 크, 유 큐 그 다음에 페퍼 고추 고추입니다. 그, 오 그 다음에 두 개를 보고 고르세요. 같은 걸 고릅니다. 개구리 개미 개, 개입니다. 아이 코피 코트 코 코 가구 가수 가구 가수 꼬마 꼬리 꼬마 꼬리 키 키위 키 키위 까마귀 까치 까마귀 까치 기차 기구 기차 기구 코끼리 코요테 구두 구 구 구두 카드 카메라 거위 거미 거미 거위 고추 고래 고추 고래 단어를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쓰면 됩니다. 고기 고 기 기 찾아서 고기 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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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아 드 꼬마 꼬마 키즈죠. 꼬마 끄오마 꼬마 쿠키 쿠키 쿠키는 영어로도 쿠키죠. 쿠키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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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어 피 커피 커피 가 구 가 구 그아 그우 가 구 키 위 키 위 크 위 키 위 꼬리 꼬리 테일 테일 꼬리 꼬리 가루 가루 파우더 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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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두 구두 드레스 슈즈죠. 구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글, 자음, 그, 크, 끄 같은 가죽이 묶여있는 첫소리 구분하는 걸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.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이 문제들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. 사 Про 파우더 파우성 투 야